다같은데 여러분 오늘의 메뉴는 탕수육과 볶음밥 군만두 지금이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조명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메인조명을 빼고 다른 조명들을 다시 설치해서 재설치를 오늘 3시간 동안 한 결과 이 정도가 맥시멈이라는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했습니다 오늘 조명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조명도 다 빼버리고 다른 조명 두기를 설치를 해서 어렵게 세팅을 했으니까 그래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최대한 노력했어요 다같이 다같이 요새 클라우드를 안먹다가 클라우드를 먹게된 이유는 세일에서 사케 딱 한잔님 사케는 딱 한잔이 좋은법이죠 암요 예 야 우리 사케 딱 한잔 형님 감사합니다 일단 바삭한지 한번 테스트 일단 바삭한지 한번 테스트 요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케 바삭한지 바삭한지 딱딱 근데 맛은 있어 약간 누룽지 느낌이 맛있네 이번엔 소스 좀 듬뿍 찍어서 투탄스 향 중에 솔직히 식감은 별로인데 냄새 안나고 진짜 맛은 있다 군만두 야 근데 이 집 군만두는 진짜 다른 데랑 어쩜 다른게 하나도 없냐 그렇게 칭찬했었는데 이 집 짜장면이 맛있거든요 제가 칭찬을 그렇게 했었는데 야 야 닭수육 진짜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딱딱하기도 힘들어 너무 도골적입니까? 아, 복품 큐티 형님께서 직접 만드는거에요 이걸요 이 많은 것들을 지금 탕수육 소스 그리고 중국집 그릇까지 제가 직접 남대문 시장 가서 직접 지금 사와서 탕수육 따로 하고 군만두 빚어서 튀기고 볶음밥 말도 안되게 이렇게 개퀄리티에다가 짜장 소스까지 해서 탕수육 소스까지 집에서 내가 지금 갑자기 아 아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부우야 그때그때 포기할 줄 알아야지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하나 없냐 아니, 티 이쁘다 하신 분들 많네 감사합니다 너무 그렇게 갑자기 인간이 변하려고 하잖아 죽어 죽어 음 여기는 기름이 맛있네 너무 찌들지도 않고 적당히 감칠맛 도는 것이 이렇게 맛있네 흠 흠 흠 흠 흠 흠 카우와이 야 근데 클라우더도 간만에만에 맛있네 어? 간만에 클라우더만에 맛있어 dil 흠 흠 흠 라파엘루아야 아니야 니가 말은 제일 안 들어 이 집 탕수육 맛있네 고소하니 근데 뷔페는 걸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연장 몇 일째 술입니까? 며칠째 술이냐고요? 이틀이요 음, 나야 먹방 해야죠 사택생이는 거기까지 했지 그리고 5학년, 6학년 때 우리 집 생일 때는 애들이 아마 20명, 30명 왔어요 우리집 음식 맛을 다 알아서 애새끼들이 개떼처럼 그냥 저글링처럼 모여 우리집에 이틀이요 근데 난 그게 좋더라고 친구들이 다 막 음식 맛있다고 헉 찌가 엄마도 좋아했어 그런걸 나 친구들 오면 이렇게 먹이고 그런거 좋아했어 오랜만에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친구들한테 오랜만에 인기가 좋았던 이유가 새벽 3시에 술쳐먹고 들어가 집에 고등학생이 새벽 3시에 친구들이랑 술쳐먹고 집에 들어가 다른집 같으면 등짝 스매싱 날아오잖아요 새벽 3시에 친구들이랑 야! 우리집 가자 비빔국수 한그릇씩 하자 엄마가 새벽 3시에 비빔국수를 계란 넣어줄까? 이러면서 비빔국수를 만들어주셨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가사가 약간 소름돋습니다 가사가 약간 소름돋습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조금 어제보단 오늘이 조금 오늘보단 내일이 또 조금 오늘보단 내일이 또 조금 모르겠어 사랑을 잘하는 법 너를 이해하는 법 너를 이해하는 법 나 그건 중요하지않나 그건 중요하지않나 멋진거야 해 헛에 정말 나를 사랑하긴 않는지 드라이 ating 굿 드라이 부스가 정말로 이를 드라이 그들을 드라이 그들의 를 맛있게 은 지금 나 안 변할 거란 자시라 나 우워 역시 아침엔 고기지 뼈